구청장 선거나 광역시나 도지사 선거만 훔친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훔친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약 20% 정도로 조작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경우도 꼭 같은 조작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꼭 같은 조작 엔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8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된 교육감 선거에서 종로구 사례입니다. 종로구 사례는 그냥 서울 사례고 종로구 사례는 그냥 거의 전국 사례일 것으로 봅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로구에서만 서울시 교육감 투표에서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했었는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발표 득표수라고 보시는 것 1번입니다. 조희연 15,842표 조영달 4,344표. 여러분 이 숫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공식화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는 2만 9,192표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되면 총 20%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부분을. 그리고 조희연 후보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0%를 대해줬습니다. 그것이 2,919표입니다. 조영달 후보에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를 뭐죠? 뺐습니다. 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후보와 함께해서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9%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해서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로 그렇게 큰 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후보 중심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박선영 후보는 자신이 실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4%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조영달 후보는 6%를 빼앗겼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제로 얻은 득표수 가운데 무려 5분의 1을 넘는 24%를 그냥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런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일이 바로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겁니다. 조작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표 득표에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정을 하게 되면 예상 득표수는 조희연 후보는 중앙선거하려면 15,842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2,923표를 받았던 겁니다. 조작을 2,919표를 대해준 겁니다. 종로구에서. 조영달 후보는 실제로 4,626표를 받았는데 292표까지 빼앗기니까 4,334표가 나온 겁니다. 박선영 후보는 1만 표 이상을 받았습니다. 1만 865표를 받았는데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9표로 인 2,627표를 강탈당하고 약탈당했고 절도당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것은 중앙선거하려면 발표한 것은 8,238표에 불과한 거죠. 득표율 기준으로는 실제로는 0.44표를 얻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표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 조작이 없었고 단일화가 되면 당연히 우파 색채가 강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당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박선영 후보는 자기가 받은 표에 사전투표에서 24%까지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수정 전 사전투표수입니다. 수정 전 사전투표수라는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자료라는 겁니다. 이건 조작된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조작되어 있는 값을 수정해 주게 되면 4번이 나옵니다. 바로 예상 실제 득표수입니다. 조희연은 15,842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조작값을 빼고 나면 12,000표를 받은 거죠. 조영단은 4,334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4,626표를 받은 겁니다. 박선영은 중앙선거관리원의 선거 결과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종로구에서 8,238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조작값을 여러분들 수정해 주게 되면 원래 1,000표를 이상 받은 거죠. 1,865표를 받은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제야 고수가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를 한 번 비교 대조했습니다.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10%, 0.9%, 8.5%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야 고수가 찾아낸 추적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을 가지고 바로 실제로 후보들이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를 상호 대조해 보니까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0입니다. 0.1입니다. 0.5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찾아낸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을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이 정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죠. 수정 이후에 득표율 차이는 0에 아주 가까우며 1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0%, 0.9%, 8.5%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엄청나게 조작되었다는 것 사실을 발견한 것과 동시에 이번에 제야 고수가 찾아낸 선거 데이터를 소위 조작한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이 엄청나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상 실제 득표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상 발표수를 아주 잘 전망해내는 것이 이번에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그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딱 여러분들 상호 대조해 보니까 오차가 10%, 0.9%, 8.5%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투표 조작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염된 조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궁금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조작을 찾아내느냐?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를 판별하는 방식은 두 가지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먼 위에서 보는 겁니다. 거기서 거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판단이 끝납니다. 그것은 뭔가 아니까 중앙선거관리는 공식적으로 바르면 선거 데이터에 규칙이 있는가 패턴이 발견되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 시각에서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문재인 정권하에서 5대 공직선거는 독수리 시각에서 보면 모든 선거 데이터가 오염된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 바로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정확하게 발견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의 바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방법, 참새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 마이크로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투개표 현장에서 발생한 이상한 투표지,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되게 되면 바로 부정선거가 바로 진단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총조작,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한 것을 서울시 전역을 보지 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로구만은 지금 분석합니다. 종로구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번 부정선거를 변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뭘 했느냐 선거 데이터 내에서 일정한 규칙과 패턴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과 패턴을 찾아낸 것이 바로 추적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 방정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데이터 분석을 들어간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왔느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엄청나게 오염됐다는 것을 바로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조작한 것을 빼고 더하고 한 것을 수정한 일종의 각 후보가 실제로 받았을, 받았을, 획득했을 예상 득표 수를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종로급법만이 전국을 대상으로 했으면 이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냥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 분석 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여러분들 딱 한 가지 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표가 되는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몇 표까지 나오는 겁니다. 몇 표까지. 그 오차가 거의 없는 겁니다. 오차가 얼마나 없냐. 오차가 이렇게 없는 겁니다. 오차가 여러분들 뭐냐. 0.000 조작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실제 예상 득표 수하고 여러분들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겁니다. 0.1%, 0.5%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작한 것은 뭡니까. 10%, 0.9%, 8.5% 나오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이런 것 보고 잘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검찰 수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을 해 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훔쳤고 2020년도 4.15 총선에 그렇게 사람들의 아우성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작 공식과 조작 엔진과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여러분 계산 작업을 간단 명료하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A는 뭐다? 예상 득표수입니다. B는 뭐다? 조작된 득표수.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선거데이터입니다. 선거데이터가 다 오염된 겁니다. 종로구의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원래 조희연 후보는 12,923표를 얻었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15,842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조영달 후보는 4,626표를 받았는데 표를 빼앗겨가 4,334표를 받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박선영 후보는 1만 865표를 받았는데 표를 조작을 빼앗겨가 8,238표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딱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찾아냈기 때문에 그 조작 공식을 이용해서 돌리게 되면 전국에 교육감 선거에서 얼마나 부정 있는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종로구의 총조작률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를 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 가운데 10%를 조희연 후보에게 밀어주고 조영달 후보에게 1%를 빼앗고 박선영 후보에 마이너스 9%를 빼앗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가 큰 숫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박선영 후보는 실제 자신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4%를 절도당했습니다.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종로구 사례는 거의 서울시의 모든 구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전국의 교육감 선거에서 다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